우와! 좋았구나! 우리 많이 보고 싶지 않았어? 암행 레전드 아이가! 완전 레전드지! 1등 공신이다! 요즘에 좀 돈이 없더라고 오늘 울면 안 돼? 날 사랑해줘요 이거 맞나? 이거 맞나래! 그거 왜 네가 판단해? 너무 좋아 아니야 직접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아이린이 가발이야 내가 가발이라고? 아이린 너 나한테 미친 놈 이랬지 지금 됐어! 조용히 해! 누구 목을 물고 싶어? 너 나 때룰 거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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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두 개 날아가는데 이 정도면 답 없어요 야! 야! 내가 내 얼굴 봤어? 우리 엄마 있지? 우리는 엄마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ㅋㅋㅋㅋ 이 얘기가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봐! 화이팅!